6월 마지막 주일 아침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침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네 번째 기적인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 시절에서부터 가장 많이 듣고 아주 익숙한 예수님 이야기가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말하는 이 오병이어는 거의 주일학교 설교의 단골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기적을 행하셨고 또 그 기적을 통해서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오병이어 그 기적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6장 전체의 메시지를 보면 그 메시지를 끌고 나가기 위한 하나의 도입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오병이어 사건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6장 전반으로 어떤 메시지의 핵심을 두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우리 오늘 6장 본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리바다 건너편으로 가심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봤던 이 5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일들입니다. 그 베데스타 연못의 그 38년 된 병자의 그 사건들은 예루살렘 그 양문 옆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6장에서는요. 다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 갈릴리바다 건너편에 가셔서 사역을 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지금 고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병자들을 고치는 이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갈릴리 건너편에서 이러한 사역을 하고 계신 이유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이 오병이어 사건의 그 기적의 이야기는 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똑같은 내용의 그 마태복음에서 이 예수님께서 왜 이들에게 이런 사역을 하고 계신지 그 이유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계신 것은 이 많은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병자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많은 큰 무리들을 보고 왜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지금 이 유대민족이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어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밥을 못 먹어서 지금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너무나 무식해서 예수님이 이들이 불쌍해 보였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죄인인 그 인간의 한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인간들의 모습이 너무나 불쌍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싹신, 그 죽음의 그 증상들, 그 질병들을 몸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했던 거예요. 목자일은 양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무리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볼 때 흥율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 중에 있는 그 병자들을 코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오병이요 사건의 배경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 대한 이런 흥율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이 오병이요 사건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볼 때 예수님의 이 마음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그 흥율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누가 가장 불쌍하게 보이시나요? 혹시 자기 자신이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네, 지금 저의 이 영상을 보고 있고 말씀을 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한 성도이고 하나님께 생명을 얻은 백성들인데 자기를 그렇게 불쌍하게 여기면 안 되죠. 그 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자기를 스스로 불쌍하게 여기는 것은요, 아직도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거나 혹은 아직도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남들은 누리는데 난 못 누리고 남들은 건강한데 나는 지금 병이 있고 다른 자식들은 다 잘 되는데 내 자식은 안 되고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들 마음에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갖고 그들에 대한 극율한 마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이 제일 불쌍하다는 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히 자기가 제일 불쌍하다 이런 생각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쌍한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돌보시고 이 무리들 가운데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있는데 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되어서 이들이 밥을 먹어야 돼요. 근데 이 들판에서 밥 먹을 데가 없으니까 이들이 저녁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거두가 되고 있는데 이 와중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 빌립에게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떡을 먹여야 할 것 같다라고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6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일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그런데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빌립아 우리가 이 사람들을 다 어떻게 떡을 사서 먹일까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다 먹여야 할 것 같구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 말씀하시는 장면을 똑같은 상황의 그 마태복음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좀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한마디로 빌립에게 네가 떡을 주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빌립이 기겁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요한복음 6장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빌립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이 사람들에게 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문제는 지금 이 사람들이 5명이나 10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우리 그 먹을 거 좀 나눠서 이 사람들 좀 주면 안되겠니?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무리들의 숫자가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 남자만 5천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 5천명이라는 얘기는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거의 1만 5천명 정도 되는 인파가 몰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1만 5천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아세요? 상상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네들 먹을 것도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군중들을 보면서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순간 빌립은 내색은 안 했지만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약간 화도 나고 빡친 것 같아요. 예수님 지금 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려보고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 지금 제정신이에요? 아니 지금 세상 물정을 몰라도 지금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 먹을 떡을 사서 조금씩 조금씩 나눠줘도 지금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떡을 사도 모잘라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라고 지금 사실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삭시입니다. 지금 그냥 흔히 10만원 하루 노동자 일당을 10만원으로 쳐도 200데나리온은 지금으로 따져도 2천만원에 가까운 돈이에요. 지금 예수님한테 지금 2천만원으로 지금 떡을 사가지고 이 사람들 나눠줘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 우리 보고 이 사람들한테 떡을 주라고요? 예수님 지금 이런 분위기예요. 빌립이 너무나 황당해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대꾸하고 있는 이 와중에 그 옆에 있던 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더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러실 때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명쯤 되더라. 여러분 지금 안드레가 예수님께 한 이 말이 이걸 숨진하다고 봐야 되는지 바보 같다고 봐야 되는지 믿음이 좋다고 봐야 되는지 사실은 굉장히 웃긴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 특히나 한 1만 5천명이나 되는 그 인파를 눈앞에다 두고 지금 이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떡을 줘라 라고 하시는데 이 어린아이 주머니에서 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뭐 그 아이한테 뺏어왔는지 야 잠깐만 줘봐 하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안드레가 이걸 가져오면서 예수님 혹시 이것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좀 많이 부족하겠죠?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가 더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안드레가 지금 이 예수님께 하는 말을 약간 지금 상황으로 약간 바꿔보자면 저 강남에 막 20억 30억 하는 그 아파트 앞에 어떤 아버지가 너무나 한탄스러운 마음으로 나는 언제 이런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 라고 있는데 너무나 속상해하고 있으니까 그 옆에 그 5살짜리 아들이 아빠 저 아파트 살고 싶어? 내가 지금 주머니에 2천 원 있는데 이걸로 사면 안 될까? 좀 모자랄까? 라고 말하는 거랑 거의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이 어린아이 같이 굉장히 순진한 걸까요? 바보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놀라운 것은 이 안드레의 너무나 순진 무관 이 바보 같은 이 말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안쳐라 그리고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너라 그리고 그 어린아이 그 비상식량 어린아이 한 명이 먹을 수 있는 그 양의 음식을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13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원하는 대로 다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야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조금씩 못 먹어 가 아니라 아주 감질내게 준 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 다 배불리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혼자 먹을 수 있는 이 도시락 분량의 그 조그만 그 떡 다섯 개하고 그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법칙이 다 깨진 거고 우리 상식으로 알고 있는 모든 진량 보존의 법칙이 다 깨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들을 보면 모든 물리적 화학적 법칙들을 다 깨고 있습니다.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께서 이 모든 법칙들을 다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물리 법칙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 법칙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그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니들에게 보여주겠어 하고 내가 니들에게 다 쏜다 뭐 이러고 지금 이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신 건가요? 아니죠. 제가 처음부터 말했죠. 예수님은 이 많은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신 것 뿐이에요. 이 많은 무리들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들의 병을 고쳐주고 심지어 이들이 지금 배고파는 이들에게 이 육적인 모든 그 배고픔을 다 채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놀라운 오병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들을 불쌍하게 여기면서 자연의 모든 법칙들을 깨시면서 이 오병의 기적으로 이 자신들의 그 육적인 배고픔까지 다 채워주신 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감을 돌리고 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오병의 기적으로 이 기적의 이 배부름의 맛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정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기적을 보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야 참으로 오실 바로 그 선지자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참으로 오실 그 선자는 바로 메시아를 말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그 메시아는요. 자신들을 이 로마의 지금 자신들의 그 속국이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자신들에게 다시 힘과 권력과 영광과 불을 가져다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의 떡을 맛본 군중들은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의 본질을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욕심을 만족시키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아시고 예수님은 이들을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 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다시 배를 타고 가세요. 물론 제자들이 먼저 가고 예수님이 나중에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결국은 그 밤에 다 가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는 데 없어.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다시 배를 타고 예수님 있는 가버나움까지 쫓아옵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 25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여러분 기적의 그 떡의 맛을 본 무리들은 예수님을 이제 가만 놔둘 수가 없어요. 자신들의 이런 세속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 눈앞에 사라진 예수님을 찾아서 이 가버나움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주 돌직구를 날려버리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이들은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아서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의 배를 채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너희들 배만 관심이 있구나.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구하는 그 배를 위해서 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썩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이용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썩을 양식이다. 그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너희에게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양식을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자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줄 수 있는데 너희는 왜 나를 이용해서 그 썩을 양식을 얻으려고만 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너희들에게 보낸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말했으면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뭐라고 질문하느냐. 요한복음 6장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뭔가를 막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뭔가를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이 너희를 영생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뭔가를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동안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얼마나 많이 애쓰고 수고를 많이 했나요. 그런데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하면서 자신들의 그런 세속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발버둥치는 자들이 바로 이 오병 이후의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 절대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또 다른 기적을 바라는 그런 이기심만 생길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그 마음을 봐야지 그 기적을 보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그런 육적인 피로를 잘 아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들 꼭 놓치시면 안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우리 삶에 있는 이 고통들은 우리의 어떤 육적인 피로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피로를 위해서 우리 삶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고통의 삶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신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